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AP가 너무 많은데 AD 바로서 혼자인거 실화야? 아 이거 존나 골치아프네 이거 AP하면은 따라가는데 애볼때 AD 칼라이비밖에 답 없을거 같은데 솔직히 LD 칼라이비도 별로긴 한데 저만 탈진 들어야겠다 아 딸기 탈하트 저 사람도 좀 치는데 아 여기 티어가 좀 높다? 덩글 에필로그님이라고요? 이분이요? 이달리? 초간에 이득 좀 보고 시작해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약간 골치 갔을거 같은데 아 이거 좀 애매하네 골치도 와야돼 이거 골치도 와야돼 됐어요 여러분들 어때요? 몇거 같더라구요 골치도 와야돼 초간에 CS 몇개쯤이야? 뭐춰도됩니다 단겨서 먹으면 그만이야 미드나 한번 더 찔러야겠다 어차피 이거 아인 천천히 밀거 같으니까 아 죽어야겠지 맛이 어떻습니까? 안걸렸어 W 안 걸리면 그만이야 로파이밍 맘이하세요 로파이밍 해봤자 의미없습니다 사람이 라인전을 잘하거든요 근데 라인전 안해주면 그만 아니야? 안해주면 어쩔건데 피가 받았다 좋습니다 와 나이스 이걸 끄네? 잡을만 하지 않나? 세부 갔다가 이리로 갈 없는데? 손줄 좀 내줬습니다 어? 여기 있다 와 샷쿠 개 귀찮다 상대 입장에서 개껄껄 없네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개껄인데? 안 죽어 죽여봐 난 어차피 지금 갈 거야 수학의 낫? 전혀 의미 없습니다 네가 수학의 낫을 다 쌓을 때쯤이면 이미 상대 팀의 메타를 다 박살나 있을 거야 난 장담할 수 있어 네 아 맛있고 아 라인이 너무 안 좋다 와 상대 멘탈 나가겠다 샷코타임 이 사람 미친거 아니야? 이 사람은 라인전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 정글 석을 나가게 하네 그냥 잘한다 만나면 조심해야겠는데 어때 태상이 놀라고 모두가 놀라고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스페인 때문에 지금 랭크톤이 좀 많이 컸는데요 이렇게 살건데 어? 이렇게 살건데 이거 어떻게 할건데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어?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그라이버즈 어? 아무것도 못하면서 죽 됐는데 야 이거 킬 이거 얘한테 들어갔으면 안됐는데 잠깐만 나 지금 걸고 있니? 나 지금 ㅈ 된거 같은데 아 게임이 너무 이기면 그래도 괜찮은거니까 와 이걸 끌었어? 와 지르긴 했는데 와 와 나이스 개상형 이게 점화 탈진이거든 점화 탈진 아무도 못 말려 아니 점화 탈진 아무도 다 말려 점화 탈진은 아무도 다 말려 점화 탈진은 누구든지 말릴 수 있어 아 어딜 들어와 자꾸 어? 아까 나 죽였지 너 이 새끼야 건방진 너 날 때려? 건방진... 다 땅 아이씨 니가 죽였어 바로 도마면 간다고 크레이버즈 렌즈 덜고 있는 거 존나 귀엽네 멍추라노 거기 안 갈 건데 우리는 바로 앞은 바다 용이 있지롱 거기 아닌데 핑하 계속 깔아 끼우고 있네 멍추라노 아 근데 잘 하시는데? 그냥 그저 그렇게 하다가 이기는 게 아니야 저거는 승리 공식이 있네 나름 사실 이번 판도 샤코 덕분에 나도 편했던 거지 이게 억바가 아니라 초반에 내가 안 죽어줄 데스를 좀 해서 그렇지 저 형 때문에 내가 존나 편했는데 그브가 존나 불편하게 게임했잖아 하루 종일 지 정글도 못 먹고 내 정글 들어오면 계속 샤코 오고 을 through destroys łości 흐이 터치 풍부 유 으이 너 섬 깜짝 surprise Herz 부 다음판에 자꾸 배낼 것 같지 않냐? 여러분들 애들? 솔직히? 한퀴 걸러야되지 않을까?